자동차 구조 원리 첫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구조 원리 첫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 진도는 앞에 처음부터 교재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개요가 나오죠. 자동차의 정의를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력, 엔진 동력원을 가지고 그 동력 발생에 의한 레일을 사용하지 않고 도로 위를 자유로이 운전 및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이렇게 표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자동차 관리법 제2조 1호의 정의에 의하면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용구를 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한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는 자동차란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우리는 자동차의 정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에서는 약간 좀 차이는 있지만 원칙적 개념은 같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동차의 역사에 대해서 나오죠. 역사는 뭐 한 번씩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로 가면 참고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6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자동차의 분류해서 구동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자 엔진이 어디에 있고 바퀴가 어느 쪽 바퀴가 구동이 되느냐. 그래서 앞에 엔진이 있고 앞바퀴 굴림 방식이냐. 우리 일반적인 승용 자동차가 거의 이런 형태가 많죠. 그죠? 일부 후륜으로 주행되는 자동차도 있지만 그래서 앞에 엔진이 있고 앞바퀴 굴림 방식. 이걸 보고 우리는 FF카. 프론트 엔진 프론트 드라이브 해서 FF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륜 구동 같은 경우는 앞에 엔진이 있고 뒷바퀴 구동 방식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엔진이 있으니까 프론트 엔진 리어 드라이브에서 FF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 엔진이 있고 앞쪽에 엔진이 어디에 있느냐. 엔진이. 그 다음에 구동은 어느 바퀴가 구동이 되느냐. 그래서 앞에 엔진이 있고 앞바퀴가 구동이 된다라고 하면 뭐예요? 그래서 프론트 엔진 프론트 드라이브에서 FF카라는 말을 쓰겠죠. 그 다음에 앞에 엔진이 있고 뒷바퀴 구동 방식이다. 뒷바퀴 구동. 우리 일반적인 화물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대다수 앞에 엔진이 있고 뒷바퀴 구동 방식이지 않습니까? 물론 승용 자동차도 일부는 이런 타입이 있습니다. 이런 타입을 보고 우리는 프론트 엔진 리어 드라이브에서 FF카라는 말을 쓰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엔진이 있고 뒷바퀴 구동 방식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 버스가. 그렇죠. 요즘 버스 같은 경우는 뒤쪽에 엔진이 있습니다. 그렇죠? 뒤쪽에 엔진이 있고 뒷바퀴가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 같은 경우는 뒷바퀴가 뒤쪽에 엔진이 있고 뒤쪽에 구동이 된다고 해서 뭐라고 그래요? R. 리어 엔진 리어 드라이브 해서 RR카 이렇게 표기를 하죠.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종류가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크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 물론 요즘 같은 경우는 사륜 구동 장치라고 하는 것이죠. 포필 드라이브 해서 사륜 구동 장치의 어떤 특유의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력원에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동력원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디젤 엔진을 사용하느냐. 또 대표적으로 LPG 엔진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전기 자동차 또는 요즘 나오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솔린 자동차 같은 경우는 흡입 압축 폭발 배기라고 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전기적 불꽃에 의해서 점화가 일어나고 그 점화의 힘에 의해서 결국은 동력이 발생하는 그런 자동차를 우리는 가솔린 자동차라고 하고 디젤 같은 경우는 압축할 때 압축 열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뒤쪽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압축했을 때 당시에 그 압축 열을 열에 미세한 안개 모양으로 연료를 분산을 하면 그 열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연소하는 그런 기관을 보고 우리는 디젤 자동차 이렇게 표기라고 LPG 자동차는 가솔린 자동차하고 LPG 자동차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하는 연료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 또 전기 자동차가 많이 각광받으려고 하는데 아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기 자동차 말 그대로 뭐예요? 배터리에다 전기를 충전을 시켰다가 충전된 전화량을 이용해서 전기 모터를 구동시키고 주행을 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전기 자동차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하는 것들 많이 있죠?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잡종이라는 뜻입니다. 잡종. 동력 원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하나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전기 모터를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전기 모터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군가는 배터리를 저장, 충전을 시켜주는 장치가 또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엔진을 갈에다 갖다 붙이겠다. 그래서 엔진의 동력을 전기적 배터리에다가 충전을 시키는 역할과 함께 또 다른 이유가 뭐예요? 연료가 많이 먹는 영역일 때는 전기 모터를 쓰고 연료를 적게 먹는 영역일 때는 엔진을 구동하겠다. 그러면 우리 자동차에 사용하고 있는 엔진이라고 하는 것과 전기 모터라고 하는 것을 두 개를 결합시켜서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서는 동력을 주행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고 또는 어느 순간에는 배터리 충전하는 역할도 같이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모터만 가지고서도 구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럼으로써 연료적 측면을 좀 더 줄이겠다. 사용하는 양을 좀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는 엔진이라고 하는 것이 가솔린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디젤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LPG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가솔린, 디젤, LPG 이런 것들을 갖춰서 합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엔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엔진과 모터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모터만 사용하는 이런 자동차를 우리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차체 모양과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승용차를 보면 승용차는 일반적으로 세단이라고 하는 형태가 가장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앞에 후드가 있고 뒤에 트렁크가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가 있고. 그래서 전형적인 스타일이라고 하면 이런 형태를 갖고 있겠죠. 세단이라고 하면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 일반적인 승용자동차가 거의 다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무난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고 우리는 세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리무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칸막이를 돕고 약간의 폭이 좀 긴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쿠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스포츠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어떤 스타일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겠죠. 여기까지는 어때요? 여기까지는 앞에 있는 세단 형태하고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뒤로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떡 떨어지고 여기에 어떻게 돼 있어요? 도어가 이렇게 있죠. 도어가 보통 도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도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차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도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문을 열고 차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도어라고 하고 자 여기 이제 뒤에 트렁크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 트렁크라고 하는 부분은 이 트렁크 공간으로 해서 차실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얘는 도어입니까? 아닙니까? 도어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런 타입 같은 경우는 4도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좌측에 문짝 2개, 반대쪽에 문짝 2개 해서 도어가 총 4개죠. 그래서 4도어라고 하고 우리 가끔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꿍뎅이가, 뒤 트렁크 부분이 없는 것들 있죠. 이런 형태의 차동차를 우리는 해치백이라고 합니다. 해치백. 그러면 이 해치백 같은 경우는 트렁크가 어떻게 열립니까? 이렇게 열리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 안으로도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렇죠. 도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해치백 스타일 같은 경우는 도어가 몇 개입니까? 그렇죠. 5도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쿠페 형태의 전형적인 스타일이라고 하면 도어가 2개밖에 없습니다. 2개. 2개밖에 없는 것들. 이런 형태를 보고 우리는 2도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런 형태고 우리는 여기서 여기 앞쪽에 있는 여기 지지부가 있죠. 지지대가. 가운데가 지지대가 있죠. 그 다음에 뒤에 끝에가 지지대가 있죠. 여기 앞에 있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A필러 이렇게 이야기죠. 필러. 가운데 있는 것은 B필러. A필러, B필러. 얘는 C필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